뭐, 뭐야? 간부인가요? 충성! 어, 저, 충성. 어, 간부 아니십니까? 어, 저, 훈련병인데요? 장난치는 건가? 송글라스며. 저 웃음 뭐야? 아무리 봐도. 저기요. 68번 훈련병! 효, 자, 손! 아니, 저 진짜 훈련병이라니까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아, 근데 옷이... 왜 그러세요? 옷이요? 이거 보급으로 나온 건데? 보급이요? 네, 근데 죄송한데 좀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아,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훈련병이시나 봐요? 네. 아, 근데 옷 진짜 보급 맞아요? 네, 이거 컨벤셔츠라고 두 개 받았는데 그쪽은 뭐 따로 안 받았나 봐요? 주황색으로 활동곡 받기는 했는데 아,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주지... 아, 혹시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좀... 그지도 아니고... 그지요? 아, 씨... 어, 멈춰! 아, 씨... 폭력! 멈춰! 아, 씨... 깜짝이야, 씨... 아, 저희 캠페인 중이라서요? 뭐야... 그나저나 싫다고 하면 되지... 그지... 까진... 아, 예. 죄송해요. 아, 근데... 그 선글라스는 밖에서 반입해서 훈련소 가지고 들어와도 돼요? 아, 이거요? 이거... 보급인데? 아, 선글라스를 군대에서 보급으로 왜 줘요? 말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 그리고 선글라스 아니고 밀리터리 고글인데... 고글이요? 아니, 근데 그걸 훈련소에서 줘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보강 케이스도 주는데... 와... 좋다! 와, 씨... 뭐, 혹시 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뭐... 잠시만요. 칠중날 면도기! 칠중날 면도기요? 날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해요? 몇 중날 쓰시는데요? 전... 이중날 쓰는데... 이중날... 그거 면도 잘 돼요? 네, 뭐 뜯기듯이 잘 되는데... 혹시 뭐 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잠시만요. 삼각팬티! 어? 어, 나 밖에서 맨날 사각팬티 입다가 여기 들어와서 브래브맨 삼각팬티 입는데... 그, 혹시 저한테 하나만 팔면 안 될까요? 제가 도움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뭐... 이건 그냥 드릴게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자, 95요. 아, 안 되겠네. 이건 사이즈 100인데... 죄송해요. 아, 아, 씨... 아, 뭐... 또, 또, 또 있어요? 아... 짠! 군대에서 마스크가 왜 나와요? 아, 요즘에 시국이... 이거 하나 드릴까요? 이건 진짜 주는 거죠? 에이, 저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닙니다. 오, 좀 다르네? 어때요? 오, 가리니까 훨씬 낫네. 가... 에이... 아, 혹시 또 뭐 딴 거 있어요? 한 번 또 볼까? 아, 근데 그 가방은 뭐지? 요술 가방이 뭘 그렇게 계속 나와요? 아, 이거요? 이것도 자대 가면 저희 보급으로 나오는데. 예? 산 거 아니고요? 와, 나 다시... 거기 어디신 그대라고요? 높은 산 깊은 볼 성막하...